네. 요즘 들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됐습니다. 박병창 부장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시면서 전일의 어떤 시장 정리도 좀 해주시고 네. 투자인사이트도 따로 주시고요. 어제 그 반응이 좋았죠. 기관 중에 연기금하고 말이야 사모품하고 그렇죠? 그 셋이 임시사는 자산무용사 투신사가 사면 일단 좀 강한 매수로 단기적으로. 그건 단기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밑줄 쫙.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막 사진 찍고 손은 들은 분이 있어서.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뭐 전날 우리 뉴욕시장 살짝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어제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우요? 사채? 네. 우리 사채 선생님 요즘에 이 시간에 못 모시고 새벽에 모시잖아요. 아주 표정이 아주.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한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고요. 그리고 다우 운송지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1일 시황보다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시황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오늘 준비해서 내일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오십시오. 오늘도 뭐 보셔야 되지만. 그래서 간단히 좀 왜 이런 확연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씀 좀 드려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일단 시황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요. 지금 다우 운송지수가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우 산업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WTA 유가가 83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66%, 1.7% 가까이 지금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딸렌드스가 강한 그런 구간에서 소위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백신이 그때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국제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사실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만약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안정감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올 연말과 내년 시황을 바라볼 때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경기 민감주를 바라본 거지만 이번에는 진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타면서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내년 경기 흐름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약세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의 약세론자들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다 운송지수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다 산업지수가 오르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고 산업재들이 오르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이 오르는 이유가 이유가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약하냐. 지금 실제 상황을 보여주기 전에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하나은행이 신용대출하고 주대당부 대출 연말까지 중지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지난번에 한 차례 했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유동성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약한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지금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종국산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진짜 짜증이 확 나죠. 왜요? 우리 시장의 차트론 다우지스 차트 보다가 코스피콘타크 차트 보면 같은 주식 맞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환경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가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TI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10년 만에 국채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의 매크로 환경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직업 발표가 있었는데 경기가 보통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가기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인도 부분으로 봤을 때 3분기에 24만 대가 출하가 됐다는 건데 인도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연간은 한 100만 대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200만 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0.53% 하락을 해서 3,013포인트 마감했고 코스피가 0.37% 하락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다시피 지수가 올라가면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어제 개인들이 2,800원 매수, 외국인들은 690억 정도 살짝 매도했는데 기관들이 2,114억 매도했는데요. 연기금이 1,074억 매도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1,000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사모펀드가 409억 매도하고 투신이 541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감적으로 종목들이 하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지수 전체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선물이 갭 상승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시가총회 상위 종목이 다 떴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저께 시장이죠. 어제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선물이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371억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런 가운데 사업펀드, 투신, 이런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엄청 올라오군요.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고예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 아니에요? 네, 사상 최고예요.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가 종시됐습니다. 비토 나왔잖아요, 비토. ETF가 형성되면서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ETF는 선물을 하는 겁니다. 현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의 직접적인 역량 부분이 사실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역량을 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처럼 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게 서서히 되면서 각각을 더 받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알아요? 기온 패트리? 기온 패트리?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렇죠. 프로게이머인데 거의 뭐 요즘 예능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온 패트리. 엄청 귀여워요. 기용기용. 만났는데 이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난 거야. 얼마 벌었대요? 아니 뭐 구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얼마에 샀다더라? 200불대부터 샀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만났어 방금에 내가 비트코인 안 하는 거 알더만 지금 보면 비트코인 없죠. 그래서 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자기는 10년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는 한 몇 천만 원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나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10억 쪽에 배팅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 가격에 멈춰져 있지는 않다는 거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그런데 그 위로 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5만 불이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한 10만 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체계가 무너져서 0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0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계속 산다는 거야. 그래요? 지금도 돈 생기면 계속 산다는 거야. 그래요? 그 친구도 투자에 감이 좀 있는 모양이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해봤네. 돈 천이라도 사야 되나? 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과거에는 금이 그렇게 올랐고 또 어떤 자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구리도 그랬고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자산보다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비트코인은 또 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더 올라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어차피 가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심리와 자금의 쏠림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또 변화되면 그 사이에서 또 주가가 또 가격이 또 굉장히 출렁거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변덕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다. 투자 자산이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덕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난 어제 금융 섹터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약세는 철강기계 건설 운수창고 전반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쪽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계속 강세인 것은 컨텐츠입니다. 음원, 웹툰, 엔터 영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섹터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카카오나 현대 오토에퍼, 삼성 바이올로직스, 삼성 SDI 최근 들어서 좀 조종을 보이고 빠졌던 종목들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나 NHA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시황을 그냥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시황에서 얼토톤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3,050포인트 돌파가 관건이고 여기가 서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여기서 돌파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등락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미국이 지금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또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어닝 시즌의 슈퍼위익은 다음 주입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 슈퍼위익인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은 재차 또 발락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그런 가운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시장이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내려가니까 걱정이 돼서 팔아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슈퍼위익 끝나고 나서 다른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곧바로 FN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심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주의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시고요. 지금 제가 차트 몇 개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이어서 차트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다우존수 산업지수 역사적 신고지수 낸 차트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때 살아있다 그랬죠. 이거는 꺾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급이 무슨 이런 게 거래량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한 번 차트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그 힘이 아래쪽으로 닿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꺾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꺾고 올라갑니다. 뭘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다우존수 운송지수 있잖아요. 다우 운송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산업재가 안 좋았어요. 꽤 오랜 동안 제가 우리 3% 코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추세 반전을 하니까 십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꺾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를 하나만 보고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지금 865달러이니까요. 테슬라가 이게 5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주식 분할. 그러면 이게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4천 달러가 훨씬 넘는 그런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테슬라 올라간 건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안 하셨죠.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공무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 선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트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맨날 그려놓고 있는데요. 우리 속이 안 터집니까?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이 차트가. 뒤집었어. 우리 시장이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추세적인 하락에서는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곧바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답한 구간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봉을 봐도 상당히 답답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1년 동안. 올해 1월이 어디입니까? 올해 1월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1월에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를 거래하시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3,050포인트 이걸 제가 여기 메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3,050포인트에서 곧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사든지 누군가 외국인이 사든지 해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팔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도 안 되니 여기에 멈춰 있을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더라도 또는 내 종목을 관리하더라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데일리 코너를 하면서 첫날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 밑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기 떨어졌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 좀 좋아지고 얘가 올라오니까 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계속해서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데일리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목장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목장세에서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3분기 어닝과 그리고 4분기 어닝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은 자기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전체적으로 걱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의 부분은 본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에서 차트 본 김에 한두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면 제가 추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매일 아침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이 하락합니다. 잘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죠. 우리 시장 하락했죠. 여기서부터 7월까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우리 시장 상승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다시 꺾어서 내려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터닝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그렇죠. 우리 달러 대비 원화. 이것도 똑같은 모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와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정화되면서 방향을 바꿔야지만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사이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특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위 오징어 게임 이후로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쏠림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그러면 언제쯤 없어지겠냐. 시장이 상승으로 가거나 하락하락으로 가거나 확실히 방향을 잡으면 그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시황은 상관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황이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자금들이 또 다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안까지만 기간때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또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차트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봤습니다. 차트라는 건 여러분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시고 종목 이런 걸 보실 때 이른바 보조지표, 좋은 의미의 보조지표 특별히 어떤 추세를 보시거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심리를 읽으실 때 굉장히 유용한 보조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것만 맹신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추세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주식시장은 일종의 머니게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이 우우 좋다, 콘텐츠가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쪽에서 돈을 투입해서 사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게 보여지는 게 거래량과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거지 이 차트가 지지라인이 얼마고 저항라인이 얼마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차장님 김사원 이리 와봐. 놔, 이리 와봐. 적산병 출연했었냐. 적산병. 그렇죠. 예전에 지금 뭐예요? 봉차트에 빨간 양봉세계 양봉세계가 딱 났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흑산병세계다.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쇠기형이다. 플래그형이다. 공부 엄청 했어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지. 그래서 그 세계를 보여주세요. 지금 세계에 달러인 더스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도 항상 개인 투자자들도 그 정도는 꼭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특히 환율이라든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구만큼은 꼭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시장을 좀 보셔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켓 인사이드 한번 진행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 금요일 봬야겠죠? 네. 내일 금요일이고 특별히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있으면 그거에다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예고를 잠시 드린다면 지금 시왕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내년 올라갈 수 있는 내일은 그냥 거의 유료방송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신다는 얘기네. 과일 하신다는 얘기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시왕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은 또 이렇게 위클리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내일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일 모시니까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행사와 함께해